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거 지금 고추 이렇게 그 영양소 불균형으로 고추가 워낙 많이 달리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지금 이렇게 아 영양이 공급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화상 있고 이런 고추가 좀 깨 있어요 고추밭에 한 20% 정도 그런것 같아요 아 그래도 따버렸어도 고추가 아주 풍년 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달리고요 앞으로만 갈리만 잘하면 고추는 무조건 풍년입니다 이렇게 따버려도 그래도 예년보다 뭐 곱쟁이 이상은 뭐 어 제가 뭐 거의 뭐 예년에 비해서 뭐 그래서 고춧값도 굉장히 지금 뭐 네이버 뭐 이런데 들어가서 쇼핑 이런거 보니까 고춧값도 굉장히 싸더라구요 지금 굉장히 싸고 권고추 뭐 해서 600브람에 12,600원 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아 뭐 또 어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또 해서 주문 받는 분도 또 있고 그러시더라구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고춧값 쌀 때 고추장도 많이 담그시고 앞으로 고춧가루 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해서 고추장 같은거 좀 많이 담그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고추 소비를 좀 늘려주는 것도 아 또 좋은거죠 그 소비자분들은 또 싸게 아 또 이렇게 해서 좋은거고 뭐 그러니깐 많이 좀 고추 소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고춧가루가 고추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풍년이에요 엄청나게 엄 지금 뭐 고추나무 하나에 지금 이 나무에 하나에서 뭐 이 나무는 거의 뭐 한 60개 70개 땄어도 고추 많이 열렸어요 아직도 많아요 지금 달리는 것들은 괜찮은데 뭐 이거 보면은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이것만 갈리만 잘해도 예년에 고추 달리는 것보다 더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아 그러니깐 아 고춧값 쌀 때 고추장 담그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 풍년 시대에 고추장 많이 담그세요 이렇게 영상 한번 올립니다 아 여기 옆에는 아주 이제 이제 내일 모레정도 3일정도 있으면 이제 첫 수확해요 아주 여 엄청납니다 옆에서 멀쩡한 데는 아주 엄청나요 저희는 여기가 지역이 좀 추운 지역이라 늦게 해 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 4일 있으면 이제 수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추 뭐 건고추 뭐 어 12,000 몇백원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아 많이들 좀 좀 해주세요 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 고추장 많이 담고 쌀 때 이것저것 좀 하세요 그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고추 쌀 때 소비자 분들은 아 꽃 꽃을 고추장 많이 담가 주시는게 아 싸게 담글 수 있고 서로 좋은 거죠 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